메이저리그를 개척한 선수이자 우리나라가 힘든 시절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며 즐거움을 선사해줬던 박찬호 선수는 1973년 6월 29일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육상부에서 선수생활을 했던 박찬호 선수는 학교 운동장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야구부를 보고 친구들과 함께 야구부에 입단하게 됩니다. 당시 운동장에 큰 솜씨 있었습니다. 훈련을 시작하기 전 항상 야구부가 그곳에서 라면을 끓어 먹었어요. 그게 너무 먹고 싶고 부러웠던 나머지 친구들과 함께 야구부에 입단하게 됐습니다. 라며 야구를 시작한 이유를 말해주었습니다. 라면이 먹고 싶어서 들어간 야구부였지만 야구의 매력에 빠지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고 초등학교 3학년 시절 본격적으로 야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시절 어머니의 헌신을 알게 된 뒤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것을 꿈꾸게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자다가 화장실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어머니가 제 유니폼을 손빨래 하시는 걸 봤어요. 흙투성이 유니폼이 아침마다 깨끗해지는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울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야구로 성공해서 세탁기를 사드리겠다라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제 인생 첫 번째 꿈이었어요. 고된 훈련, 야구부 특유의 위기질서 등 어려움도 많았지만 힘들다가 아니라 내가 뭐가 부족할까를 먼저 고민했다는 박찬호 선수는 잠자기 전에 팔굽협벽이 100개, 아침에 일어나서 100개를 매일같이 반복했고 팀 훈련이 끝나면 나무에 고무줄을 묶고 하루에 몇백 개씩 잡아당기는 훈련을 했으며 하체 강화를 위해 집과 학교를 오리걸음 또는 토끼띠으로 다닐 정도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훈련에 매진했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시절에 투수가 아닌 내야수로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박찬호 선수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타격 실력으로 팀의 중심 타자로 활약했으며 중학생 시절 타석에 들어섰을 때 공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공동묘지에 가서 담력훈련 및 스윙훈련을 하는 등 투수 박찬호가 아닌 타자 박찬호로서 훈련에 매진하며 선수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학교 2학년 시절 감독님의 권유로 3루수에서 투수로 포지션을 바꾸며 우리가 알고 있는 투수 박찬호 선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당시를 회상한 공주중학교 오영세 전 감독님은 찬호가 당시 체격은 크지 않았지만 손이 크고 공을 채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3루수에서 투수로 전형시켰습니다. 라며 투수로 포지션을 바꾼 이유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고교 시절 같은 학년에 초고교구 투수로 이름을 날렸던 조성민, 임성동, 송경수 선수에 비해 그리 좋은 평가를 받는 투수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투수보다 팀의 4번 타자를 맡았던 타자 쪽에서 더 좋은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고교 3학년 시절 투수로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음에도 빙그레 이글스는 박찬호 선수에게 계약금 3천만원을 제시했으며 조성민 선수와 임성동 선수는 LG 트윈스와 오비 베어스 팀에게 2억에서 3억이라는 높은 계약금을 제시받으며 당시 프로 팀들이 박찬호 선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대변해 주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의 권유동으로 프로 진출을 포기하고 한양대학교에 진학한 박찬호 선수는 이곳에서 자신의 야구 인생 첫 번째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대학교 1학년 시절만 해도 동급생이었던 참은주 선수에게 밀리며 국가대표팀에도 선발되지 못했지만 대학교 2학년 시절 강영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 생긴 빈자리를 차지하며 국가대표팀에 합류하였고 어렵사리 미국 버펄러 학예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 대회가 미국에서 열리는 만큼 많은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방문하였고 모든 관심은 대학 최고의 투수였던 임선동 선수와 조성민 선수에게 쏠렸습니다. 그러나 이 대회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준 두 선수와는 달리 무려 156km 강속구를 뿌리며 대한민국이 거둔 4승 중 1승 3세의 부를 책임진 박찬호 선수에게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였고 조성민 선수를 보러 왔던 애틀랜타 팀은 박찬호 선수에게 가장 먼저 계약을 제시하며 가장 핫한 선수로 떠오르게 됩니다. 어렵사리 합류한 대회였지만 이 대회를 통해 자신을 메이저리그 팀들에게 어필한 박찬호 선수는 LA 다저스와 120만 달러의 계약을 맺으며 메이저리그 도전을 선언하게 됩니다. 항상 자신을 단련하며 훈련에 매진했던 박찬호 선수는 계약금 3천만원을 제시받던 선수에서 무려 계약금 12억을 받는 선수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LA 다저스 팀에 합류하자마자 마이너 경험 없이 바로 메이저 무대에 등장한 박찬호 선수는 두 경기만을 뛰며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후 마이너리그 내려가 자신을 가다듬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 1996년 시즌부터 풀타임 메이저리그로 올라선 박찬호 선수는 1997년부터 선발로 활약하며 14승 8패, 방어율 3.38, 탈삼진 166개를 기록하며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절 IMF로 인해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97년 시즌을 기점으로 자신의 재능을 만개한 박찬호 선수는 98년 시즌에는 15승을 거뒀으며 이 시즌 후 참가한 방콕 아시안게임에서는 대한민국 에이스로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며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획득하는 데 힘을 보태게 됩니다. 당시 방콕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역대 대표팀 중에서도 최강의 팀 중 한 팀이었으며 일명 드림팀으로 불리는 대표팀이었습니다. 99년 시즌에는 13승을 거뒀으며 2000년 시즌에는 18승 10패, 방어율 3.27, 탈삼진 217개를 기록하며 에이스급 활약을 보여주었고 2001년 시즌에도 15승 11패, 방어율 3.50, 탈삼진 218개를 기록하며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97년부터 5년 연속 190이닝 이상을 던졌으며 2000년 시즌에는 226이닝, 2001년 시즌에는 234이닝을 던지며 선발 투수로서 중요한 이닝 히터의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뛰어난 활약을 인정받아 텍사스 레인저스와 5년 6,500만 달러의 FA 계약을 체결한 박찬호 선수는 팀의 에이스로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 도전은 처참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LA 다저스 시절부터 갖고 있었던 허리 부상이 텍사스로 이적하고 나서부터 더욱 안 좋아지기 시작하였고 타자 친화 구장인 알링턴 볼파크 구장에 적응하지 못하며 야구 인생 최악의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메이저리그 최악의 FA 계약 사례를 얘기할 때 꾸준하게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최악의 시절을 보낸 박찬호 선수는 4년을 텍사스에서 보냈으며 샌디에이고에서 2년, 뉴욕 매치에서 1년을 보내며 전성기 기량을 회복하지 못한 채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메이저리그 생활을 보내고 있었지만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참가한 WBC 초대 대회에서는 1승 3세이브 방어율 0.00을 기록하며 대한민국이 4강에 진출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이후 LA 다저스에서 1년, 필라델피아에서 1년, 뉴욕 양키스에서 1년, 피치보그에서 1년을 더 뛴 뒤 17년간 정들었던 메이저리그 생활을 정리하고 일본 리그 오릭스 보팔로즈로 이적하게 됩니다. 일본 리그에서 1년을 뛴 뒤 자신의 마지막을 한국 팬들과 함께 보내고 싶은 일념 하나로 어렵게 하나이그스 팀으로 이적한 박찬호 선수는 국내 팬들이 보는 앞에서 1년을 뛴 뒤 영광스러웠던 선수 생활을 마감하며 은퇴를 발표하게 됩니다. 나는 운이 좋은 녀석입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옷도 모르는 아이였는데 야구가 재미있고 경쟁심이 생겨 열심히 하다 보니 대학에 가고 프로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긴 시간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야구 역사상 저만큼 운이 좋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미국에 있을 때 루게르기의 은퇴 영상을 보며 언젠가 은퇴식에서 한국 야구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장면이 오늘 실현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호 선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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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